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. LG 이노텍 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알베로또님께서 남겨주셨고요. 매수가는 28만 원이고 비중 15% 담으셨거든요. 이전에도 한 번 매매를 하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XR 기대감 등이 너무 좋아서 이번 달에 더 싼 가격에 재매수를 했습니다. 장기 보유 괜찮은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. 제가 채팅창 계속 보고 있잖아요. 이 종목 지금 매수하려고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오더라고요.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잘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?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죠. 그런데 카메라 모듈을 하면 LG 이노텍입니다.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이 지금 앞으로 많이 이렇게 더 쓰일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. 이 카메라 모듈 우리 시청자님도 XR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 XR 기기도 마찬가지고요. 또 이 입체적인 화면들 이런 걸 찍으려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전기차 쪽 이런 쪽을 지나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죠. 자율주행 자동차에 눈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물론 라이다도 있고 그렇지만요. 그건 너무 고가라서 좀 어느 정도 이 카메라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커버를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카메라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. 또 늘어날 부분이 드론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중국의 DJI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서 세계 1위 드론 기업이 됐는데요. 드론으로 화면을 촬영해서 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. 이 VR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보급이 되면요. 이때는 진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. VR 기기로 통해서. 그런데 그걸 찍는 거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걸 찍을 거 아닙니까. 또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쟁용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지금 또 뭐 그 외에 또 얘기를 하면 또 로봇 쪽도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. 로봇은 뭘로 할까요. 로봇도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을 해야죠. 그러니까 향후에 이 카메라 수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또 엄청나게 계속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올해는 2조를 넘길 것 같아요. 매출액은. 작년에 1조 9,500억 정도니까 19조 5천억 정도니까 이거는 충분히 20조는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. 작년에는 좀 정체 상태에 있었지만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시가총액도 6조 9천억 정도 지금 7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이 정도 시가총액이다라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장기 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 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업황들 좋아질 테니까 장기 보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 LG노텍 좋네요. 꾸준히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.